야! 여기야! 거기 안성이야! 도와주자! 거기 119죠? 교통사고 신고요. 죽진 않았어. 그 새끼 반응 속도가 거의 페이커였어. 개 빨랐단 얘기야. 그래도 한 전치 8주는 나오겠더라. 한 놈은 처리됐고, 나머지 한 놈 어딨어? 너 왜 안 물어보냐? 왜 유부남이랑 만났는지 왜 안 물어보냐고. 뭘 물어봐. 뻔하지. 작정하고 속이는 놈을 어떻게 이겨? 걔가 잘해주디? 누나 너 원래 잘해주는 사람한테 약하잖아. 아니, 그러게 내가 잘해준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. 에휴, 모지리모지리. 비켜. 한 놈 어디다 숨겨놨냐고. 집에다 숨겼지? 야, 지금. 야! 탁성현!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아니, 저, 잠깐, 잠깐. 잠깐이 아니라 빨리 말해, 지금. 어딨어? 지금 말해. 아니,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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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? 없다. 야, 없다니까 빨리 가세요. 야, 이리 와. 나와. 나와. 아니, 없다니까. 안녕, 처남? 야, 누가 처남이야? 아주 참 잘 숨겨놨다. 침대 위에 떡하니. 난 나름 노력했어. 아니, 숨을 데가 없더라고. 좀 더 넓은 데로 이사가는 게 어때? 여보. 여보? 야! 야 말고. 여보야. 여보? 아니야. 여보. 아니야.